이 작품은 제 동강미봉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으로서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다른 욕망을 가지고 사는 현대인의 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. 여기에서 다양한 높이의 별간들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기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 하얀 인물, 이런 현대인의 불안함을 표현한 것입니다. 그리고 밑에서 쏟아오는 알록달록한 큐브들은 우리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, 또 그로 인해서 객이 되는 갈등, 그리고 앞으로 그려지지 않는 미디어세계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인의 외로움, 현대인의 외로움을 표현한 것입니다. 그래서 혼자 있지만 같은 사람과 살 수 있게끔 하는 오늘날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의 현대인의 외로움을 표현한 것입니다.